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4번.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4번.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전을 합니다. 2번. 등산을 합니다. 3번. 식사를 합니다. 4번. 일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운전을 합니다. 2번. 등산을 합니다. 3번. 식사를 합니다. 3번. 식사를 합니다. 4번. 일을 합니다. 2번. 등산을 합니다. 2번. 등산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3번. 1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2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4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1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2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4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1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5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1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4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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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춤을 춥니다. 3번. 공부를 합니다. 4번. 낮잠을 잡니다. 3번. 공부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춤을 춥니다. 3번. 공부를 합니다. 4번. 낮잠을 잡니다. 3번, 공부를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1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2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3번,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4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2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3번,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4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2번,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1번,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11번,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책을 보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책을 보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번, 운동을 보다 보 직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4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4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번 이를 닫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번 이를 닫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